애교부리는거에요 이 친구가 엄마오랑이 건고니라는 친구구요 이 친구가 넷째 아르미 아 다원이 아 나라네요 나라 지금 시간은 간단하게 친구들 건강상태 확인하는 시간이구요 간식도 주면서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 친구들도 이제 곧 내려올거구요 이 친구들 많이 없기 때문에 엄마부터 먼저 챙겨줄게요 나라야 나라는 여기 나라야 왔다 왔다 엄마부터 엄마가 먹어 엄마가 이 친구가 셋째 우리 엄마는 소고기 먹구요 아기호랑이들은 갓고기 먹습니다 왜 닭고기 먹이는지 설명을 해드릴께요 왜 닭고기 먹이는지 설명을 해드릴께요 잠시만요 존아 애들이 다 오면 엄마가 정신없어요 그래서 엄마부터 먼저 챙겨줄게요 우리야 다 먹었어? 엄마도 밥먹을 때 건들면 싫어해요 이 친구가 둘째 다온이 이 친구가 둘째 다온이 하지만 아직 안 왔구요 이 친구가 좀 던져요 네 다요 다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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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단계 엄마가 지금 끊어버려 엄마가 왜 안와 빨리 와봐 동훈아,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이리와. 자, 마지막. 마지막. 고마워. 엄마부터 먹고. 엄마 이제 소고기 닭고기를 맘을 거짓는 건 다 먹습니다. 오랑이가 나눠서 주는 이유는 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빨이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빨이 굉장히 튼튼해져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부드러운 소고기만 먹다 보면 이빨이 약해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빨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빨의 치석이나 튀는 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뼈가 있는 닭고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뼈를 씹으면서 이빨의 강화도 하고 이빨 사이사이에 치석을 제거해줍니다. 엄마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맛있는 거 위주로 주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엄마는 소고기를 위주로 주고 있고요. 집 안에서는 닭고기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닭고기 주면 아까 소고기만큼 잘 안 먹죠? 그래서 소고기 위주로 챙겨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닭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몸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 귀여워 보이지만 맹수입니다. 소랑이에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져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히 엄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꼼꼼하게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라야 일어나봐. 앉을 거야. 이렇게 앉아있을 때 꼼꼼하게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장난을 치더라도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장난을 치다가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를 빨리 확인하지 못하면 더 크게 번지기 때문에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나 일어나볼까? 여기에도 구멍이 있네. 아이고 나 일어나봐. 나 일어나봐. 이 친구들 올라옵니다. 지금 이 친구들 작년 6월 27일날 태어났구요.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 어린 친구들이구요. 누리야 일로와봐. 누리야. 이리로와봐. 일어나봐. 누리야 우리도 일어나볼까? 누리야. 누리야 일어나봐. 누리야. 아기도 자기가 먹겠다고 지금 엄마한테 반항하고 있는거에요. 이렇게 다 꼬이지면 다 끊어먹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친구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구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속도나 잘 씹어 먹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구요. 다 먹었어요. 닭다리 하나.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걸 주구요. 집안에서는 그냥 닭 한마리 반으로 잘라서 던져주면 알아서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식입니다. 제가 가져온것은 간식이구요. 나머지는 집안에서 먹을거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손님분들이 막 걱정하시는게 전에 봤던 손님분들이 살이 빠졌다고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하지만 살이 빠진게 아니라 털이 빠진거에요. 이 친구들은 한국코랑이입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겨울에는 몸이 좀 따뜻해야 잘 버티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겨울털 여름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털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코랑이를 중요해서 털이 가장 긴 친구들이 여기있는 한국코랑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긴털을 가지고 있다가 3월에 털갈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털이 빠집니다. 빠지고 얇은 여름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털이 빠지고 얇은 털이 나기 때문에 몸이 좀 얇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다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살이 빠진게 아니라 털이 빠진거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손님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기를 살이 쪘다기보다는 털이 쪘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름이가 안내려왔어요. 아름이가 안내려왔는데 저 친구가 안내려왔을때는 집안에서 이제 잘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을 하고 참고로 어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다 확인을 해서 꼼꼼히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야 한번만 더 일어나볼까? 우리야? 우리야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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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키만해요. 이 친구들 일어났을때 방금 발바닥과 배를 봤어야 되구요. 그래서 봤을때 크기 이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파괴뽕이라고 해서 집중을 시켜주는거에요. 우리야 이쪽으로 와봐. 이 공을 보여주는 이 공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의 상처를 다 확인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 왔을때 이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야 이쪽으로 와봐. 잘했어 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갔을때 우리야 이 하나한테 같이 잘했어 라고 하고 간식을 주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 공만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왔다갔다 일어났다 까지 연식을 하는거구요.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목소리가 다 달라요. 사실 세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톤이나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릭하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구요. 우리야 다시 한번 일어나볼까?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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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오오오. 잘했어. 일로와. 원래라면 처음 왔을때 말을 안하고 막 챙겨주면 이 친구들이 안가고 버티는데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쳐서 간거구요. 이거 집에 가서는 잘 먹습니다. 여기서 안먹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저 친구가 첫째 아르미. 아르미? 태어났을때는 저기는 아르미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나라가 가장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다온이와 아르미 둘째 넷째가 수컷입니다. 다온이와 나라가 수컷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랑 아르미 보다는 훨씬 더 클거에요. 어. 이거 하나 남겨놨어. 엄마오랑이 커보이죠. 암컷은 작습니다. 아침에 나와있던 친구가 아빠 태호라고 해서 혼자 왔다갔다 하는 친구가 있을거에요. 그 친구가 아빠오랑입니다. 여기있는 아르미는 엄마처럼 클거구요. 다온이랑 나라는 아빠처럼 굉장히 크게 다를겁니다. 엄마 몸무게 최대 몸무게 180kg 아빠 몸무게 최대 350kg 50kg까지 자라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호랑이는 크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나라랑 다온이가 성종속도가 빠를거에요. 특히 이 친구는 원래는 이 두마리의 친구가 크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가 좀 더 크죠. 얼굴 크기도 좀 더 커지고요. 나라도 일어나고 평가 없었는데 다 먹었어요. 이빨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빨이 자라나고 있어요. 다 큰 건 아니구요. 여러분 이빨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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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겨울철에는 날씨가 시원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지만 점차 날씨가 더워지면 이 친구들은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자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아파서 자는 것보다 그냥 이 친구들 움직이면 힘들어요. 그나마 다행인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아름아? 근데 이 친구가 수영을 제일 잘해요. 아쿠아곰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영하의 날씨여도 저 폭포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혼자 해요. 그래서 제일 용감한 친구고요. 그렇지 아름아? 몇 년 정도 살아요? 이 친구들 평균 수영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긴 줄 알아요. 근데 얘가 근데 어떻게 먹어요? 네?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이 사이로 고기를 먹었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던져 놓으면 알아서 먹어요. 그래서 반죽 빼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 여기서 간식이 적었던 이유는 저희가 저기 장난감이 있어요. 공 안에 먹이를 넣어놓고 공을 돌리면 떨어지면 그게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 싱싱해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오늘 거기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지금부터 안으로 붙어있고요. 여기에다 안 넣어주면 여기 와서 많이 먹고요. 여기다 넣으면 굴려서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가면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애매한 것 같다고 지금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속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이 친구들 보면서 그냥 설정만 해드리는 거고요. 당분간은 아마도 계속 이렇게 확인만 할 겁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계속 달라져요. 오늘 배웠는데 한 번에 색칠은 얼마나 나아? 한 마리? 이 친구들 평균적으로는 약 한 마리, 두 마리. 많게는 세 마리 정도까지 낳는데 이렇게 많이 낳은 거는 정말 주문이 높아요. 거의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야생에서는 두 마리, 세 마리 나아도 생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친구들 지금 어리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크면은 독립을 할 거예요. 호랑이랑 사자랑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생활을 하느냐, 단독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엄마랑만 같이 있죠. 아빠랑 같이 못 있어요. 네, 아빠랑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는 엄마가 철저하게 혼자 키웁니다. 그녀는 혼자 산다고 그랬죠. 엄마도 혼자 살아가요. 그러다가 번식기가 되면 아빠랑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딱지기만 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엄마가 혼자서 동물 속에 숨어서 새끼들 낳고 육아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봐도 알아볼 수는 있지만 못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공격할 수가 있고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숨 쉬고 있고요. 동영상 많이 찾아보시면 아빠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 드문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랑만 같이 지내게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다온이 둘째 가장 큰 친구입니다. 저보다 이제 좀 더 커졌어요. 제 몸무게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크고요. 점점 커질거에요. 귀엽죠? 이게 있어서 귀여워요. 이게 없으면 이 친구들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100일 때까지 같이 만져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손을 못했어요. 이 친구들은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 친구들이 만약 발톱질을 한 번 하면 사람을 크게 다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때 굳이 안 물어도 앞발로 한 번만 내려 쳐도 사람을 하는 나라로 가요. 엄마가 혼자서 그냥 앞발로 내려 치면 그 힘이 1톤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절대 버틸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은 호랑이들이라도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만 가야해요. 엄마의 몸으로 내가 야생성이 생깁니다.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까치나 까마귀 같은 거 들어오면 한 번씩 사냥을 해요. 그런데 먹지는 않습니다. 먹지는 않아요. 그냥 사냥만 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굳이 먹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 삼아라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을 사냥하더라도 그냥 몇 번 물고 그냥 놔두고 가요. 그게 고양이들의 습성입니다. 아직 이 친구들은 성공을 한 적이 단 한 번 끌시키는 거에요. 아직 어린 친구라서 성공을 못 하세요. 배고파요. 자세요. 똑같이도 쓰기 때문에 상당한 거에요. 아 미안해요. 나는 이미가 싫어. 진짜? 못 먹었어. 고정. 코가 아직 거뭇거뭇한 게 어린 거예요. 거기서 분홍색이 됐다가 나이 들면 검은색 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나이가 든 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분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